네 여동원의 주식이야기 여의주 함께합니다. 오늘 저의 의상이 약간 스카우트 의상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은행 직원 같다 혹은 누군가는 스티어디스 같다라는 얘기하는데 어떤 컨셉으로 오늘 여의주를 그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그 컨셉에 맞춰서 한번 여의주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 이 기업을 주기적으로 계속 봅니다. 항상 5만원대 주가가 오면은 살 기회를 줬고 그리고 6만원을 넘어서거나 그 이후까지 올라가곤 했는데 최근에는 정말 계속해서 할 일 없이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보고 지금이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이 종목을 골똘히 고민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망고 빙수 대 이 종목을 주식 한 주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망고 빙수 유명한 곳이 하나 있죠. 호텔 신라. 신라 호텔의 망고 빙수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준비해가지고 얘기 안 해드릴 건데 망고 빙수 한 그릇 대 지금 주식. 일단은 지금은 망고 빙수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지. 그런데 주가가 올라도 주식이 조금 더 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용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호텔 신라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호텔 신라가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자료 볼까요? 거의 제로금리 수준의 자금 조달을 했죠. 그래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는 것이 헤드라인에 많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지금 비상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호텔 신라의 면세점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이때는 코로나 시기가 막 벗어나는 그런 기저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3분기, 4분기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좋지 못한 1분기도 그랬지만 2분기에도 그렇게 좋지 못한 면세점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과연 언제 돌아설까 언제 돌아설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사주를 담보로 한 1,328억 규모의 교환사체를 발행을 했습니다. 교환사체 뭔지 아셨죠? 나중에 특정 기간에 내가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교환사체. 이 표면 이자율이 0.0%라는 겁니다. 이자가 없고요. 제로금리 그리고 이자 지급 기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요거 자금 조달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일단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0%로 공짜로 돈을 빌려줄게 한다라는 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빚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한 능력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면세사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분기 영업리익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2분기에도 사실 그다지 상황은 좋지 않은 구간입니다. 지금 또 부채 비율까지 높아져서 재무 부담이 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1,300억 넘는 교환사체를 발행하고 이게 또 0%의 금리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가벼워졌다. 부담을 조금 덜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돈을 어디에 쓸까를 보니까 7월에 작년 7월에 빌렸던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게 있는데 이거 일부 갚고 그리고 지금 면세가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안 좋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밀어붙여야 한다라면서 여러 가지 면세 사업을 더욱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확장을 하고 있나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천 국제공항에 가시면요. 호텔실라, 신라호텔 면세점, 신라 면세점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이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면세점을 새롭게 최근에 오픈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세 사업에 있어서 지금은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안 좋을 때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그 좋아지는 호황을 훨씬 더 많이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관련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었던 교환사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교환사체 발행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텔실라의 주가가 바닥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환사체 한 주당의 교환가가 6만 2,200원이거든요. 지금 호텔실라의 주가가 5만 원대인데 일단은 6만 원대까지 갈 거다라고 채권자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교환사체를 발행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곳에 베팅을 하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은 면세점 관련한 업황 회복의 시그널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면세점 가서 여러분도 얼마나 사십니까? 환율이 높아져서 면세점에서 뭔가 물건 사는 메리트가 없어요 라고 하고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기존에는 우리가 신라 면세점이나 이런 롯데면세점 다양하게 많이들 찾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다이소를 간다거나 올리브영을 간다거나 이러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매출이 유의미하게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결국에는 면세점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중국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의 가시화가 그 시발점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최근에 GDP 발표도 있고는 하는데 내수 경기 중국에서 좋아진다 좋아진다라고 하고 주머니 사정도 나아진다는데 그 주머니 사정 나아진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있는 것도 잘 안 되죠.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주말이나 연휴를 통해서 혹은 이번 여름휴가를 통해서 가기는 하지만 있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새롭게 계속해서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복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복병은 바로 원자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한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최근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장충동에 새롭게 호텔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7% 넘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국내 주요 럭셔리 호텔의 리조트 건설 계획을 보면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한옥 호텔을 지금 지으려고 6천억 규모의 한옥 호텔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기한이 뒤로 미뤄졌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5,500억 규모의 호텔을 좀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기간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 주요 호텔의 매출 흐름을 보면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2002년, 3년, 4년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 폭이 보면 굉장히 미미하죠. 물론 2002년에서 2003년에는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되면서 많이들 놀러가는 수요가 수요를 폭발시키겠지만 그 다음에 작년이나 올해에 있어서의 증가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새 호텔 설립 계획 급락, 주가를 급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만큼 별로 좋지 않은 모멘텀이고요. 신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 상승 때문에 안 좋고 신라 호텔도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옥 호텔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호텔 모멘텀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여전히 던져집니다.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면 신라 호텔에는 정말 새벽까지 줄을 서게 됩니다. 바로 저 망고 빙수를 먹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어번 아일랜드라고 하죠. 제주도도 그렇고 또 서울에도 그렇고 지금 또 제주도에 하나 더 신라 호텔이 만든 신라 스테이가 또 개장을 했고 하는데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해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호텔 쪽에 있어서의 전체 매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면 이것 갖고 될까 싶습니다. 망고 빙수 여러분 이제 얼만지 공개를 할게요. 한 그릇에 이렇게 해가지고 팥까지 같이 나와요. 10만 2천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이에요. 10만 2천 원인데 지금 호텔 신라의 주가가 딱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망고 빙수 한 그릇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중장기적으로 호텔 신라를 본다면 10만 원 넘어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호텔 신라 주식을 한 주 사겠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과연 언제 10만 원이 넘을까에 대해서 보면은 그냥 지금 당장 시원하게 맛있게 망고 빙수 한 그릇 먹는 게 낫겠다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호텔 신라 한 주를 팔아도 망고 빙수를 못 사먹는 이 현실이 정말 씁쓸하기만 한데요. 면세점 매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1%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것도 굉장히 또 미미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 개시로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또 특허 수수료 환희 효과로 인한 일부 또 긍정적인 내용들도 이야기하면서 호텔 레저 부분의 여름 성수기도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부분들이 더 되게 많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도 부정적인 환경이 많은데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교환사체 발행에 있어서 어쨌든 6만 원을 바라본다라는 관점 지금 5만 원이 저점이 아닌가라는 관점은 저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망고 빙수냐 주식이냐 여러분의 의견을 또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의도 여의주 호텔 신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